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파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프닝 절었네. 처음 절었을 때. 네. 처음 절었어요. 아무튼 오늘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조금 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아니요. 소재는 뻔한데 주제는 약간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해요. 소재는 뻔한데 주제가 새롭다. 아이템은 굉장히 뻔합니다. GPT예요. 했던 얘기네요. 정규 방송에서 하기도 했었죠. 나 없이. 근데 주제는 조금 다르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범레님이 본편에서 GPT를 소개하는 회차를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되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때 GPT가 국내에서 좀 아름아름 알려지기 시작하는 때쯤에 범레님이 회차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미디어에서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난리대. 맞아. 요즘 되게 난리더라고. 내가 그때 에피소드 진행할 때 얘기하면서 GPT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민망할 정도로 우리 할머니도 알 것 같아. 그건 좀. 그래서 아무튼 GPT가 단순한 시리 같은 개념의 검색 엔진을 대신해줄 수 있는 서치 AI 같은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범레님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이 GPT 이면에 숨어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분히 앤서님다운 선택이네요. 그래서 주제가 새롭다고 한 거구나. 이 주제로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이 GPT가 기본적으로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학습을 해서 답변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사람은 개발하는 거 외에는 개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양의 인간의 단순 노동도 투입이 되어 있고 그 노동이 상당히 착취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오늘의 골자입니다. 그게 어디 회사더라? 유럽 회사였나? 유럽 회사 아니고 미국 회사죠. 미국인가? 그래서 지난달에 미국 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게 타임즈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 AI가 챗 GPT의 윤리 기준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케냐에 있는 아웃소싱 기업 사마 AI를 통해서 노동자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윤리 기준을 높이기 위한 노동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일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뭐 어감상... 그 챗 GPT의 윤리 규정을 높인다고요? 윤리의 기준을... 기준을 높인다. 챗 GPT가 답변하는 내용의 윤리 기준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라면... 근데 그걸 케냐의 아웃소싱 기업에서... 그 막혔다? 네. 인과가 뭐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챗 GPT가 내놓는 답변이 좀 민감하거나 아니면 사회 통념에 어울리지 않는 답변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데이터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외주를 줬다. 그렇죠. 전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케냐 기업도 아니고요. 이제 미국 기업인데 케냐 노동자들을 케냐에서 쓰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님 말대로 이제 비용을 줄이려고 한 건지... 그렇죠. 아니면 윤리 규정의 그 내용, 그러니까 윤리 기준, 윤리적인 내용이 뭔가 케냐 쪽에 그런 사람들에게 맞아서 준 건지... 아니죠. 그걸 모르겠네. 다분히 그냥 돈 아끼려고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법률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프로그래머가 AI한테 어마어마한 양의 말 뭉치를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GPT가 답변을 짜내는 건데 이렇게 AI가 학습할 말 뭉치를 제공하기 전에 사람이 개입해서 전처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필터링을 자동으로 돌리고 주게 하겠지만 그걸로는 좀 부적절한 말들을 다 가려낼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부적절한 언어들을 어떻게 다 가려내겠어. 그래서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일종의 공장식 라벨링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부적절한 말들을 사람이 보고 골라내서 아예 AI가 학습하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를 하는 겁니다. 되게 생각보다 무식하네요, 방법이. 그렇죠. 단순 노동인 거죠. 필터링을 거는 것도 아니고 기계를 통해서 사람이 필터링을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사실 이게 좀 더 엔지니어링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AI가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잘 정제된 데이터를 정말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보고 배우면서 사람과 비슷한 정도의 성능을 내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뭐 자율주행이거나 간판을 인식한다. 이런 정형적인 일은 사실 지금처럼 많은 노동력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게 막 사람의 사고를 요하는 작업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런 인간이 이용하는 자연어라는 거는 세만틱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느님한테 아이수, 잘한다, 잘해. 라고 하면 이게 네거티브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계적으로 쳐내기가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기계적으로 쳐낼 수 있으면 AI가 필요 없지. 이걸 하려고 하는 건데. 욕 단어는 걸러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뭐 그런 상스러운 욕을 걸러내는 거는 1차적으로 한다, 쳐. 근데 만약에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너 어머니 안 계시니? 이런 식으로 진짜 막 패련적인 말인데 욕은 안 들어가 있어서 필터링은 할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이제 인간이 판단해서 걸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배드워드들을 거르는 거 말고도 이제 뭔가 인과를 찾을 때 그러니까 완전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섞여 있을 수 있고 사실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다 보면 이모티콘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어순이나 어법이 틀렸을 수도 있고 단어를 잘못 썼을 수도 있고 무수한 에러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그걸 어느 정도는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AI는 주는 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럼요. 거의 갓난 얘기와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정지할 수 있는 아무래도 추측이지만 영어권 국가 중에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를 소싱을 했겠죠. 그렇죠. 아, 케냐가 영어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일부 영어를 쓰고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건데 이제 쓰는 분들을 쓰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요. 이 노동의 형태랑 보상에 관한 건데 이 타임즈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9시간씩 일하면서 시간당 1.3에서 2달러의 수당을 받았다고 해요. 케냐 치고 좀 고소득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죠. 거기서도. 정말 적은 돈 아닌가? 근데 이 돈을 받으면서 아동학대나 살인, 고문, 자살 또는 근친상간 등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묘사된 텍스트들을 하루에도 150개에서 250개까지 그렇게 읽어가면서 분류작업을 했다는데 이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럴만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우리가 1이라고 생각하고 이 텍스트는 텍스트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어쨌든 우리는 사람이니까 읽으면서 정신적으로 문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상담 직원이 회사에 상주하고 있기는 했었대요. 근데 뭐 늘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무리한 일정으로 시키고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일하는 바람에 상담을 실제로 받은 직원들도 거의 없었대요. 그리고 이 일을 진행을 했던 게 2021년 11월부터였는데 작년 2월부터는 오픈 AI에서 이미지 작업 분류도 외주를 줬었대요. 근데 텍스트랑 이미지는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끔찍한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다가 라벨링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기술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돈을 많이 줘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죠. 당연하지. 끔찍해. 생각만 해도. 그래서 이미지 분석 프로젝트는 시작하고 몇 주 안 돼서 폐기됐대요. 직원들이 너무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외주 계약이 8개월 빠르게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핑을 준비를 하다가 제가 채 GPT한테 물어봤어요. GPT가 케냐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던 답변 어땠을 것 같나요? 뭐라 봤어요? 근데 이미 제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아, 그래요? 물론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GPT는 인공지능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력한 데이터로 학습하는 게 GPT인 거고 모델 자체로서는 어떠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도 얘는 안 하는 거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GPT가 케냐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고 질문을 또 바꿨죠. 주체를 바꿔야지. 하고 들어야지.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주체를 오픈 AI로 바꿔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적절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뭐래요? 처음 대답은 좀 비슷해요. 오픈 AI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연구기관이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처음에는 말은 했지만 그 이후의 답변이 불평등을 고착시킬 수 있는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 사용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데이터 목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면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여기 이어서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이 보호되도록 오픈 AI 같은 기관이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는 내용을 얘가 써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GPT가 이런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기술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면서 같이 판단은 우리는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적어도 기술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윤리학자인 앤드류 스트레이트라는 분이 최근에 트위터에 쓴 말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챗 GPT는 마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인간 노동력과 스크랩된 데이터로 이루어진 방대한 공급망에 의존한다. 이 중 대부분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동의 없이 사용된다. 이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이며 오픈 AI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적었었는데 이 의견이 좀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비단 챗 GPT만의 문제는 또 아니고 결은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 2018년도에 필리핀 같은 곳에서 공장식으로 SNS 팔로워용 가짜 계정을 생성하는 그런 업체도 있었고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이 사는 마을 하나가 그냥 비트코인 채굴 공장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공장 돌리면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마을 사람들 청력이 한 번에 떨어지기도 했었대요. 어떻게 보면 뭔가 온 세상이 혁신을 겪으면서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형태만 다르지 근본적으로는 1차 산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좀 방대한 노동력들이 투입되는 게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앤서님의 스토리라인이 오픈 AI를 비롯한 AI 업체들에게 화살이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챗 GPT에게 우선 답변을 물어본 건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가십거리고 아, 그렇죠. 왜냐하면 AI가 만들어낸 답변은 그냥 데이터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꺼내서 말할 뿐이지 걔가 정말 곰곰이 고민해보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얘는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입력을 해본 거죠.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AI를 그 정도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신격화하고 있다, AI를. 그렇죠, 그렇죠. 답변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 답변이 굉장히 고퀄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질문을 투입해서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GPT도 그림을 그리는 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던 답변 중에 그럴싸한 인과가 잡히는 답변을 준다고 해석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 현대의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섰어요. 왜 그런 답변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알파고가 왜 거기에 착수하는지 인간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대국을 더 보면 알파고가 이기는 거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짚고 싶었고 사실 챗 GPT가 지금 너무 핫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핫할 정도의 릴라이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오픈 AI 입장에서도 비즈니스 측면으로는 너무 성공했지. 이보다 큰 성공이 없죠. 지금 AI 판도를 바꾸고 있는데 근데 엔지니어들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 정도로 정제되고 뭔가 튜닝한 친구가 아니거든요. 우리 이런 기술도 있어라고 해서 공개를 한 건데 아니 뭐 몇 억 명이 쓴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앤서님이 집으신 그 작업자 얘기는 사실 꼭 케냐까지 가지 않아도 대한민국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케이스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고객센터 전화하잖아요. 정말 블레임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아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회사든 있습니다. 근데 그 블레임 분석하는 사람들 제가 알기로도 주기적으로 정신치료받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고 그리고 로테이션을 도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한 사람이 오래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월급에도 만족하고 지금 일도 너무 괜찮아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알기로 로테이션을 도는 식으로 뭔가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비슷하게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렇게 이미지가 업로드되는 회사들 그거 이미지 다 필터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기계가 필터링하겠죠. 살색이 있고 좀 혈흔 같은 게 있고 이러면 다 체크하겠지만 그런 거 아닌 것도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비슷하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AI의 이슈라기보다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곳에서 아마 이슈가 되는 곳일 거고 지금은 빅데이터가 없으면 산업계가 안 돌아갈 정도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매니플레이션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진작에 필요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음부스 같은 데 들어가서 그날 할당랜 고객센터에 들어온 음성을 다 듣고 그 음성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업로드를 해주고 그거를 또 AI가 답변할 때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게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식으로도 업무가 이루어진 분들도 계신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아 뭐 개발자가 프로그래밍을 잘하니까 똑똑한 대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그리고 좀 더 가치중립적으로 한마디를 더 보태면 오히려 AI가 발전해서 그분들의 안박을 좀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정말 헤비하게 올라오는 사이트에서 적어도 90% 이상을 AI가 골라낼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인터넷상에 올라가면 안 될 법한 사진들을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I의 이슈라기보다는 데이터의 이슈가 아닐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무슨 본편 같은데 본편에서 더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아니 나는 이게 법련님 말이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앤서님은 그렇게 처우를 하는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회사가 또 거기서 책임을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 헐값에 준하는 돈을 주고 쉬지도 못, 그러니까 쉬긴 쉬었겠지만 상담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만큼 업무 로드가 과대했고 그런 것들이 왜 데이터의 문제고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데이터의 문제라는 게 데이터 자체의 이슈가 있다는 게 아니고 데이터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항상 만나게 되는 이슈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 회사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자유롭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채 GPT의 문제다로 귀결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회사의 어떤 직원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편의한 사람들을 헐값에 활용했다라는 그런 윤리적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 안에서 채 GPT는 AI고 AI를 사용할 때 이런 일이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토리라인상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이미 충분히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일들이고 한국에선 그나마 좀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다. 그런 첨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있어서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 과도기 시대 안에 좀 숨어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그 노동자들을 어떻게든 좀 더 배려해주고 사기를 진작해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T 관련해서 이야기해볼 주제들은 원래 너무 많아서 나중에 본편이든 뉴스 브리핑이든 또 한 번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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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